오징어 양배추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통후추와 오징어를 넣어 5분 정도 삶아주세요 이렇게 오징어를 삶을 때 통후추를 넣으면 잡내가 제거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양배추, 양파, 당근, 깻잎을 얇게 채 썰어 줍니다 고추장, 식초, 매실청, 꿀, 고춧가루, 끼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징어를 얇게 채 썰어 줍니다 양념에 손질한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맛있게 담으면 오징어 양배추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